너 처음 보는 사람, 모르는 사람들하고 말을 이렇게 막 잘해? 못해요. 맞아요? 아니, 저는 좀... 네가 말 많이 웃걸지만 그럼 됐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럴 때는 대화를 어떻게 풀어야 됐나? 제가 오늘 대화를 잘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쉽지 않네요. 아니, 선생님, 근데 말을 끝까지 들어보셔야죠. 어쩔 때는 좀 너무 자신이었고 하기 싫은 것들도 있고 근데 또 되짚어보면 제가 하기 싫었던 것들이 항상 저에게는 조금 반환점이 됐던? 그래서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두려운 게 진짜 거의 99%인데 이제는 좀 평온해져. 앞에 몇백 명의 관객이 있었는데 여러분,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, 맞아요. 너의 그 성격대로 할 수 있는 세팅 같아. 맞아요, 맞아요. 그치? 맞아요, 맞아요. 뭔가 자꾸 집에 있는 것 같아. 네, 집이에요. 너의 집에 놀러 온 그런 느낌이야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이런 상황에서 노래할 일이 없으니까